안녕하세요 잉글리시 레이리메이더 Q7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4번 26번 그리고 29번까지인가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지지난주쯤 될거에요 촬영을 하고 인코딩 다 하고 분명히 제 기억에는 업로드를 했거든요 유튜브에 근데 사라졌어요 오늘 학생이 카톡 준거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재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늦은 업로드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이거를 아무도 이걸 안 본거야 영상을 찾아보질 않고 한 명만 찾아보고서 왜 이 영상이 여기 없죠 이런 얘기를 해주는 이 상황이 너무 참담할 뿐이다 라는 얘기와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24번이요 제가 지금 업법이라고 안 썼잖아요 업법적으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다섯개가 안돼서 업법의 객관식으로 선택형으로 나올 가능성은 적고요 만약에 나온다 하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업법 설명은 할 거야 안 하진 않을 거야 그래도 단어하고 여러분들 빈칸출원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 라는 얘기 함께 빨리 가볼게요 되게 쉬워요 되게 짧고 되게 쉬워요 Many people make a mistake 사람들은 실수해요 착오를 해요 어떤 실수인지 뒤에서 한번 꾸미는 거 보세요 Of only 오직 operating 하는 실수에요 Operating 하는 거 자체가 실수인 거죠 여러분 operate 하고 비슷한 말은 doing인데요 저같이 허접한 인간이 하면 doing이고요 뭔가 배운 분이 하면 operate이세요 그치? 그래서 오직 along 어디를 따라서만 해요 안전한 구역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있고 내가 오랫동안 익숙한 구역 우리가 save zone 안전구역이라고 하잖아 안전구역을 따라서만 활동을 해요 혹은 안전구역에서만 영업을 하고 장사를 해요 군인의 경우에는 작전을 하고 의사선생님의 경우에는 수술하는 게 operation doing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알아둬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밑줄 쳐놨잖아요 왜? 이 글 전체의 주제 제목 요지가 바로 operating along the save zone 안전한 구역에서만 operating 하면 나빠요 성장하지 못해요 엄청난 성공의 기회를 이룰 수 있어요 주제 제목 요지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빈칸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아주 쉬운 문제로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they miss the opportunity 기회를 잃게 됩니다 뭐 할 기회? achieve 달성할 greater thing 더 대단한 거 이렇게 살 때보다 더 대단한 거를 얻을 기회를 놓친다 그래서 주제 제목 요지는 첫 문장에 있었고요 이제 나머지 한번 읽어봅니다 they do so 그럼 얘가 이제 착해 왜 착하냐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안전구역을 찾아서 행동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수호가 뭡니까? operating along the safe zone 그렇지? 그렇게 합니다 because of 누구 때문에 여러분 of 전치사라서요 뒤에는 전치사니까 명사구가 와야 돼요 여기서 명사구 왔죠 제가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게 of가 빠지면 틀려요 because 혼자 쓰면 안 돼요 because 혼자 쓰면 뒤엔 주어선서스로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하냐 공포 때문이야 fear of the unknown the unknown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미지의 것들 이거 the unknown이라고 하죠 얘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fear of treading treading 트레드는 밟다 밟고 가다 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the unknown path of life 인생에 알려지지 않은 경로 즉 내가 모르는 경로를 이렇게 밟아가는 게 두렵대요 여기 왜 트레딩 썼어요? 전치사 뒤에니까 명사형 그죠? 여기 ing 써줘야 됩니다 아 무서워서 그러는구나 공포 때문에 그러는구나 그쵸? 갑니다 그래서 공포를 무릅쓰는 자들은 성공한다는 얘기가 나와 이 공포 때문에 여기 형용사 누가 나오는 거야? 공포 때문에요 sorry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공포 때문에 brave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용감한 이런 말 나와요 봅니다 those that those who those that 뭐뭐한 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 친구 주어고요 어? 너는 주어 동사가 한 번 더 나왔으니까 예쁘게 묶어져 묶어서 수식할 건데 어디서 끊어야 되나요? 이 주어에 짝꿍이 나올 때까지 짝 소수로 나올 때까지 두 번째 소수로 어디 있어요? are able 와우 엄청 멀리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묶어볼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brave enough 이거 어순에 주의하세요 말로 한 번 해보자 brave enough brave enough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용감한 사람들 too 뭐 할 만큼 용감해 take those roads less traveled 여러분 그러한 길을 취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용감한 그런 길을 선택할 만큼 용감한 사람들 이거 어떤 길이냐 뒤에서 또 수식해요 덜 travel 덜 이용된 길이야 덜 선택되고 덜 이용된 길이야 travel은 사람들이 이동하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수동의 형태로 바꿔서 덜 이용된 덜 이동된 길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last traveled 그쵸? 그런 길을 선택할 만큼 아주 용감한 자들만이 어떻게 한다 성공한단 말 나와야겠죠? are able to get greater return 더 나은 return 수익을 보답을 소득을 얻을 수 있고요 아직 안 끝납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하고 쌍둥이 병렬구조 나왔어요 그쵸? 그리고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derive라는 말은 좀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derive A from B A를 B로부터 끌어내다 혹은 from을 여러분 본문처럼 out of 라는 이런 합성 전치사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봅니다 큰 만족을 out of their courageous move 그들의 아주 용기있는 행동을 통해 얻어냅니다 라는 거죠 큰 만족을 얻는다 이야 동의어가 나왔네요 courageous brave 그쵸? 단어들 잘 기억해두시고 우리는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너무 조심스러워 하면 안 돼 안전한 데만 찾으면 안 돼 그래서 조금 어려운 단어 한번 써볼게요 cautious는 조심스러운 over cautious는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이 친구 혼자 쓰면 나는 형용사지만 여러분 누구랑 같이 썼어요 bing이랑 같이 썼죠 ing 하니까 이 친구는 주어로 쓸 수 있어요 동명사 동사를 명사로 만든 동명사니까 가능해 주언제 하는지 어떻게 알았냐고 여기 동사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쩔 수 없이 주어겠지 그치?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심하는 건 mean 아마 이런 걸 의미할 겁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겁니다 의미하다 뒤에 대주어 동사 한번 볼게요 뭘 의미하냐면 네가 놓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뭘 놓쳐 attaining 달성하기 뭘 달성해 더 큰 수준의 잠재력 같은 말을 계속 계속하고 있죠 you must learn 그래서 꼭 너는 뭐해야 돼 learn to take the chances 그런 기회를 take chance 반드시 뭐해야 돼 선택하고 취해야 돼 그쵸? 네 탐사 한번 묶어볼게요 여러분들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many people around you 너 주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주어 한번 해볼까요 will not take 취하지 않을 그런 기회를 취해야 돼 여기는 여러분들 보통 chance라는 말 나오면 동격절이 나와요 제가 이거를 41번 지문에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그 지문하고 달라요 왜 달라요 take 뒤에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택하지 않는다 무엇을 목적어가 없네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쵸? 그래서 이 친구는 관계대명사니까 위치로 바꿔도 되겠네 끄덕끄덕해야 된다고 근데 봐봐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고수란 말이야 뭐? 여러분 틀리게 하는데 고수 어떤 친구는 이런단 말이야 아 첸시스 뒤에는 동격의 댄만대 이렇게 외운 친구들은 여기서 당한다고요 41번 지문에서는 이게 됐거든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take에 목적어가 없네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목관대 관계대명사니까 위치하고 대교차해서 쓸 수 있겠지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요 41번 지문에 나와있는 최인서 동격의 최인시스하고 이 친구 꼭 이렇게 연결해서 아하 이런 차이가 있고 나를 확인해 주길 바라 네가 1, 2등급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해줘야 돼 4, 5, 6등급이 목적이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알겠지 좋았어 가보죠 남이 하지 않는 남이 선택하지 않는 그런 기회를 반드시 택하는 걸 배워야 돼 왜냐 Your success will flow 너의 성공이 어디에서 흘러나와요 그런 bold라는 단어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철저 외워야 돼요 b, a가 아니라 b, o, l 돼요 b, a는 bald은 대머리라는 뜻이라서 안 돼요 대담한 결정 야 여기 나왔다 여기 나왔어 여기 나왔어 봐봐 결정 뒤에 봐봐 당신이 you will take along the way 그 길을 따라 선택할 결정 여기도 봐봐 당신이 택한다 그 인생을 살아가며 택한다 뭘 택하는지 없죠 목적 없죠 그래서 얘도 못 구한대요 못 구한대요 이 친구도 누구로 바꿀 수 있어요? 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것도 이러면 안 돼요 디시전 뒤에는 어떤 결정인지 동격의 대절 아닙니까? 그렇게 또 외우면 안 돼 뒤에 구문을 확인을 해야지 알겠지? 이렇게 쭉 끝까지 봐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24번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